네 안녕하세요. JJ 프로젝트의 주니어입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? 맞습니다. 7월 7일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콘서트가 있는 날이죠. 저희 JJ 프로젝트도 무대에서 인사드릴 예정인데요. 큰 콘서트라 그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러면 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더걸스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JJ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원더걸스 선배님들과 함께 신나고 멋진 무대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따가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JJ 프로젝트의 주니어였습니다. 안녕.